우리의 자리에 대한 인생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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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별만 합니다. 1절석 주는데 삼회양님도 이건 없죠. 아 삼회양님도요? 왜냐면 동무를 하기 때문에 독창하는 분은 빠졌습니다. 저기 있어요 삼회양님 1절만 1절만 아까 고 대표님은 목소리가 나오는 목인데 나오는 목인데 괜히 주눅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다시 하자고 왜 너무 느려요? 빨라야 돼 빨라야 재미있지 빨라야 돼 빨라야 돼 빨라야 There 빨라야 돼 톡경이 우린다 두둥가 쉴 싶 시작! 자 시작! 에이야! 띠야! 에이야! 에이! 두명이 우른다 두둥가 실실러 울려라 너는 축구구구 산에 고드름 되거라 나는 나는 저쪽에서 아이가이가 본바람 될거나 에이야! 띠야! 에이! 두견이 우른다 두둥가 실실러 울려라 나는 축구구구 부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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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띠야! 에이! 에이! 두견이 우른다 두둥가 실실러 울려라 나 떠나 죽어서 삼월 동풍의 배화가 되거라 나는 은 죽어서 아이가 아이가 벌람이 될거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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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견이 우른다 두둥가 실실러 울려라 여여 두견이 우른다 두둥가 실실러 울려라 에이! 에이! 두견이 우른다 두견이 우른다 두둥가 실실러 울려라 잘하셨어 우리 남현님도 남현님도 하나요? 싱싱크를 한다고 싱싱크해야죠 무대감독은 싱싱크만네 그냥 사운드가 괜찮네 우리 모기호 사운드 왜냐면은 괌을 질러 여기서 안질러면 언제 질러느냐 그동안 미웠던 사람들한테 꺼져라 나는 너무 빠른거 같아서 계속 천천히 하는걸 연습을 나 혼자만 빠른거 같아서 안그래 안그래 이 속도대로 그냥 북속도하고 맞추면 되지 자 간다 앞북으로 연결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설을텐데 그라지라이 그럼 마지막에 끝나고 넘어온거 고추당주 맵다 해도 그렇지 요것도 그냥 한번 하자 그냥 한번요 연결해서 가자 왜냐면은 자꾸 해야지 자 시작 상주 이건 같이 합시다 우리 삼양리명계 시작 상주 함창 홍간 곳에 연방 연방 파는 저 큰아가 연방 연방 줄방 내 따주마 우리 부모 우리 부모 성교 주소 문어야 대전복 손에 들고 친구 친구 집으로 놀러 가니 친구 아버님 간 곳 위 숙소 굽고 조각 배만 노란 나뉘 여성들 능청 능청 저빌 끝에 애쓰놀게 마주 앉아 나도야 죽어 후생 가면 남군 먼저 섬길라네 남성 이 뱀이 저 뱀이 다시 오더니 이 또 한 뱀이 막 남았구나 이 가야 무슨 반달이냐 남초생 가리 반달이지 잘한다 고초탕초 맵다 해도 어시 집사기만 못 하더라 나도야 죽어 후생 파면 시집살리는 안 할다네 한 장단 듣고 동룩이 탁 동룩이 탁 동룩이 탁 이리야 뒤야 예에이야 네에에에에 두견이 우르문다 두둥과 실실로 홀러라 넌 아이고야 시작 시작 도둑과 실실러 울러라 나는 죽고고 정산의 고드름 되거라 나는 죽고서 아이가이가 본납이 될 거나 도둑과 실실러 울러라 나는 죽고 불어풀어 풍배추 되거라 나는 죽고서 아이가이가 밤이 있을 데일 거 잘한다! 에이야 아기야 에헤이야 에헤헤 두견이 우른다 두둑과 실실러 울러라 나는 죽고서 남을 동풍의 매화가 되거라 나는 죽고서 아이가이가 본납이 될 거나 잘한다! 에이야 아기야 에헤이야 내 두견이 우른다 두둑과 실실러 울러라 요요요 박가에 요요 박가에 시작! 요요 박가에 조금씩 늘어져 요요 박가에 시작! 요요 박가에 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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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나무 심어라 아버지 어머니 현명은 주우나 옥간이 분명 좋아 에이야 아기야 에헤이야 에헤헤 두견이 우른다 두둑과 실실러 울러라 잘하시네 겁나게 시작이 그러면 절안이 이게 뭔지 손이 좀 너는 시작 너는 너는 우리 남자들만 한번 질러 그러자 시작 너는 다시 시작 너는 그러지 그렇게 해 시작 너는 우리 남자들아 그렇게 하면 돼. 나와요. 나오죠. 나와요. 곰을 잘 안 질러 보셨구만. 점잖은 성격이 삭 낮게만. 너무 선비로잉. 점잖게만 살아줘서 이렇게 높은 놈을 해서 이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 이런 걸 안 했던 거야. 너는 할 때는 사부 한두 사람 질려주는 게 좀 낫겠네. 그렇지. 우리 고대표님 할 때 너 할 때만. 옆에서 말하면 너 이리 좀 해줘. 그렇게 해줘. 목을 틔워줘. 자자임. 시작. 에이아아 에이아 에이아 두경이 울음운다. 두둥가 나 실실로 울러라. 너는 죽어버린 아이아이 적정산에 고두룸 내 나는 죽 죽어서 아이가이가 봄바람 될 거야 잘한다. 잘한다. 에이아이 에이아이 두경이 울음운다. 두둥가 실실로 울러라. 하이 죽어 울어 풀어 풍배추 되고 나는 죽어서 아이가이가 밤빛을 될 거야 잘한다. 에이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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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경이 울음운다. 두둥가 실실로 울러라. 너는 죽어 울음운 울러라. 울러라. 에이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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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경이 울음운다. 두둥가 실실로 울러라. 여여 밭가에 솜삼삼삼 솜삼삼 뽕나무 심어라. 아버지 어머니 명준아 울러라. 잘한다. 에이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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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경이 울음운다. 두둥가 실실로 에너오 불음울러 Balc ok 가만히 arm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